네, 트리플 레이스 입장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멋지게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서주시고요. 조금 모여서 서주시면 훨씬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릴게요. 함께 트로피와 꽃다발을 들고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이쪽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전달 드려도 될까요? 우선 신인 여자 아이돌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저희 트리플에스가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아직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올해 신인 여자 아이돌을 수상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매력적인 트리플에스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K-POP 여자 아이돌의 리딩 브랜드 이끌어가는 신인 여자 아이돌로 선정이 되신 건데요. 앞으로 이런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 또는 이런 매력을 좀 선보여 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많은 대춘분들에게 많은 대춘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저희만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가 되도록 늘 노력하고 선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웨이브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웨이브가 많은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웨이브. 네, 지금 이렇게 또 하트 포즈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하트 포즈 한번 카메라를 보고서 네, 깜찍하고 매력 있는 하트 포즈로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포즈 정면 먼저 볼게요, 정면. 네,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네, 왼쪽은 좀 특별하게 걸크러쉬한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걸크러쉬한 하트 포즈. 음, 하트 포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아, 제가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사익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